자 지금 푸르트에 도착을 준비했습니다 어디로 나가는거야? 어 야 조심해 너 방금 등 찍힐 뻔했어 방금 등 찍힐 뻔했다고 어? 어 여기가 우리 집 근처 매일 갈 마트 중의 하나인 지금 콘티네타 KFC입니다 아 콘티네타 엄청 크고 좁아 보이는데? 네 여러분 저희는 숙소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세권이냐 아니냐에요 역세권? 필요없어 마세권이 짱이야 네 짐 놓고 바로 오자 좀만 자면 안될까? 너무 피곤하네 좀만 쉬자 너 지금 쉬네 업무더라고 어 이거 신디야? 어 신디야 신디 하늘 되게 많이 갔다 갔다 이또 안녕! 푸르트에 신디 왔어 자 저희가 드디어 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거 진짜로 하는거야? 네 우리 최남용이 이름 바꿨잖아요 아 그래 자 어쨌든 저희 푸르트 집을 오늘 소개해볼텐데요 이게 저희 집입니다 되게 단단한 철문이죠? 여기도 역시나 열쇠가 필요해요 노블레슈 무사히 열쇠로 여기도 열면 여기 있는 애기메이처 건물까요?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나서면 계단이에요 여기고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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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옆집 시끄러웠어 여기 저희 옆집 첫날 도착해서 아 캐리어 풀몰 하다가 진짜 사망함이 있어 캐리어 풀몰 올라가다가 진짜 죽을 뻔 했어요 난 벌써부터 가는 날이 걱정돼 그러니까 자 이 집이 저희 집입니다 문이 세 개 하나 있어 그쵸?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우와 여기는 침실입니다 침대 큰 거 보소 이 정도면 킨 사이즈 나오겠는데? 여기서는 뒹굴어낼 거 같은데요? 가로로 놓았잖아 이거는 깔끔하죠? 아 근데 딱 들어오니까 창문이 비가 좋네 그쵸 창문이 있죠 창문이 잘 커튼을 열면 짜잔 하늘도 보이고 좋네 네 여기 하늘이 부어서 좋은 거 같아요 벽도 예쁘다 여기 앞에 아무도 안 살고 이게 폐복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손해나 보호가 잘 되는 거 같아 근데 어제 보니까 이거 있던데 이거 뭐야? 이거 봤어? 아니? 이거 뭔데? 이거 나 구해줌지에서 봤던 건데 이거 끊임 실제로 보는 건 처음 봐 이게 뭐냐면은 탁 계속 땡기면은 뭐야 셔터야? 어우 여기 쫙 안 맡기는 데는... 와 와 진짜 궁금하다 다시 열어봐 여기 밑에 얹으면 돼요? 아.. 괜찮다 괜찮다 아직 한국가서 저런거 설치하고 싶어 안방 바로 옆에 있는 문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는 부엌입니다 부엌이 되게 넓죠? 그리고 이게 좋은게 따로 있어서 되게 좋은거 같아요 음식회도 접어있는 다 같이 있어가지고 음식하면 냄새가 다 퍼졌잖아요 여기는 따로 있어서 좋은거 같아요 인덕션 에휴 근데 두구밖에 없어요 에휴 이게 좀 많이 아쉽다 아니 여기는 가스나오는데 별로 안쓰는거 같아 그치 다 인덕션하는 하이라이트야 이게 좀 아쉬워 저희 요리를 진짜 많이 하는데 가스를 되게 선호하는데 인덕션이라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 대신 여기는 이렇게 오븐 같은게 있습니다 오 식기도 굉장히 잘 구비되어있고 다음에 여기 열어보면 그릇도 참 많고 잘 구비가 되어있는거 같아 그 다음에 여기 재키만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리스본에서는 진짜 한 6만원 냉장고가여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여기는 되게 큰 냉장고가여서 좋은거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옆문 여기는 그러면 화장실이겠네 그쵸 화장실이죠 그쵸 화장실이죠 짠 짠 자 여기가 화장실 된다 타일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는 욕조도 있어요 대박 대박 이야 역시 벽 색깔도 이쁘다 오 여기 되게 이뻐 화장실이 제일 맘에 드는거 같아 맞아 그치 아 그리고 이 집은 바닥 타일도 되게 이뻐 그래 맞아 여기 바닥 봐봐 바닥이 진짜 나무 타일이여가지고 너무 이쁜거 같아요 되게 느낌있어 다음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쏨님이 유튜브 작업을 할 페이블이 마련되어있구요 응 자 이쪽에는 우리 밥먹을 식탁 이렇게 되게 크게 있고 응 이쪽에는 이제 큰 쇼파 쇼파도 커요 여기는 그리고 진짜 거실도 되게 넓다 응 지금 너 써있는거 보면 되게 넓어 보여 엄청 넓어요 실제로 찍어가면 돼요 그니까 그 TV가 LG TV 응 그 다음에 요망의 저희 발코니 열어볼게요 이렇게 발코니가 있습니다 타라스 좋네요 네 타라스 여기서 이제 저희 스웨스 컷이 될 곳이구요 여기는 일단은 다 끝났고 또 저희가 한층만 올라가면 옥상에 있어요 공용 옥상에 있어요 응 가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는 이쪽에 공용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도 있고 그리고 판매 문조리도 있고 와아 옥상도 엄청 달다 어 갈매기 alright 새끼 갈매기가 있냐 갑자기요 어르신 얼굴이 좔보 얼굴이 아닌데 야 갈매기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옥상에는 여기서 노을 보고 보면서 술 마셔도 좋을 것 같아 그지 응 여기 바로 앞에 산타카타리나라는 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명동같은 거리에요 그래서 쇼핑몰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이런 거리라서 좀 위치상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바로 앞에 여기 여기 이 골목으로 가면 바로 대형 쇼핑몰도 있고 그 다음에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대형마트들 핑크베스트, 콘비넨트 같은 대형마트들도 있어서 좀 위치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박 근데 왜 연기가 나지? 정아리 건너? 역지에서는 지금 뭐 정아리 같은 거 걷고 있는 것 같고요 연기가 엄청 올라오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아까 우리 안방에서 갔던 폐건물 느낌 있지 않아? 응 느낌 있어, 유적지 같아 약간 뭐 로마시대 유적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런 것도 있구요 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밑에 내려가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신대님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이 집은 에어비앤비로 구했습니다 130만원이구요 이 금액은 한 달 할인도 받고 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데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싼가요? 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제가 게을렀죠 에어비앤비를 구할 때 포르투의 집들은 6,7개월 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되게 저렴하고 괜찮고 위치도 좋은 집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느끼고 있나요? 포르투의 계획이 확정되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아... 일단 리스본부터 확정을 하고 포르투 계획이 좀 나중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나만 제대로 구했으면은 이 정도 수준의 집이라고만 100만원 정도면 구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때 6,7개월 전에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상태의 집이고 위치도 여기보다 훨씬 좋은 집인데 한 7,800불, 900불 이 정도 집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거의 1,100불이잖? 130만원에 구해서 늦게 구해서 이제 비싸진 걸 할 수 있죠 원래는 리스본보다 포르투가 조금 저렴하다고, 월세가 좀 저렴하다고 하는데 여기가 그 위치가 그렇게 엄청 좋은 데는 아니에요 보통은 동루의 스타일을 좀 많이 선호하죠 사람들이 맞아요 동루의 스타일에 가까울 수록 비싸고 동루의 히드 다리 주가 나오면은 이제 팍 뛰고 이러는데 여기는 동루의 히드 다리에서 15분 정도 늘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올드타운의 끄트머리라고 볼 수 있는 위치예요 산타카타리나 거리의 끄트머리 그렇기 때문에 막 좋은 위치는 아니라 이 집의 단점이 뭔가요? 이 집의 단점은 고장난 곳이 많습니다 테라스 문도 하나 안 열리고 테라스 문이 하나 안 열리고 부엌에 불도 안 켜지고 거실에 불도 하나가 안 켜지고 그래서 밤에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저희는 원래 애초에 밝게 해놓고 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냥 기분이 문제죠 이렇게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은 집을 그거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요 애호비미 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연락을 안 받아요 답장도 안 해요 아 진짜? 그리고 좀 나중에 이거는 후기를 남겨야겠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저의 집소개는 끝났고요 저희 한 달 동안 포르토에서 잘 살아볼게요 안녕 안녕 이거 다 낼 거야 안 낼 이거만 넣어줘요 다 낼 거야 지금 여기까지 다 낼 거야